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오늘은 암호수서 9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중심 예배중심의 성경전문교사를 양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공부교제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2016년 5월 현재 암호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승리하는 삶 편집은 발행인이신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 암호수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수서에 대한 더 깊은 학습이 필요하시거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암호수서 책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암호수서 구입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옆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승리하는 삶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책에도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수서 전체 구조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월화가 이제 암호수서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본다면 열국의 심판의 심탁이 1장에서 2장까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과 그 모든 열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바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선언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방 민족과 유다까지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회계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분명히 회계하고 돌아서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더욱더 구체적인 지적과 내용이 다섯 개의 환상으로 우리에게 이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부분을 저희들이 상고하게 되고 내일은 회복의 날, 그날,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나임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아모스 선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번 주는 이틀 동안의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지난주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모스 선의 환상에 대해서는 메뚜기의 환상, 불환상, 다림줄의 환상인데 이것을 유보하시고 유보하시고 유보하시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나오시고 여름과일의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더욱더 확증시켜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회복된 나라의 도례를 잠깐 소개하시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고 이것은 성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심판하세요. 하지만 그 심판이 누구에게 더욱더 철저하시냐면 이 지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민족인 우리들에게 더욱더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죠? 우리가 이미 전체 구조에서 봤던 것처럼 회계를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계를 통해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돌이켜 구원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로지 우리를 향한 철저한 목적은 바로 구원과 동행하심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선언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심판으로 그 심판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처이며 은혜의 과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단 이틀이지만 체질당한 이스라엘, 체질당한 교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내일 이스라엘 교회의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회복된 모습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가 오늘 우리가 묵상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된 모습은, 죄의 특징은 우리가예요. 우리가 더 작게 얘기하면 내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기준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뭐냐면 내용에서도, 방법에서도 죄송합니다. 갑자기 팬 인식이 안 돼서 방법에서도, 그리고 결과에서도 이 부분이 분명하게 모두가 우리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내용으로 어떤 기준을 얘기하시는지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익히시는지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내용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지 알고 나서도 이상하게 방법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좋은 방법으로 하고 싶어져요. 이것을 보면 꼭 이렇게 도식화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내용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타 종교들은 내용적인 면에서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창조의 질서나 구속에 대한 그리고 심판에 대한 내용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내용이 다른 부분에선 되게 이방적인 특징이 나타나요. 이방인들 다른 종교하고 혼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믿는 것도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방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을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 내용은 차용해왔을 때 방법은 우리나 내가 좋아하는 내용을 해요. 이런 것이 바로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방법적인 면에서는 전혀 이상한 방법이에요. 암호스서의 지적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결과적인 부분이란 거예요. 결과적인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구석이 완성된 지금 이 시대에 구석이 완성이 우리에게 선언된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결과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이 모습 이 결과를 우리가 나누는 과정 이 결과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교회에 타락이 오르게 됩니다. 지금 암호스서에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지금 전부 포함이 되고 있어요. 이방인적인 모습도 드러나고 이단적인 모습도 드러나고 이미 그 안에 있으면서 타락하는 모습까지도 드러나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내가 라는 기준을 들이대거나 방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내가 라는 기준을 들이대거나 이 결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곳이 드러나면 교회에 타락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암호스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복합니다. 이방인적인 방법을 우리가 도용하게 되고 이단적인 방법을 도용하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는 길로 가면서도 교회의 성장이란 말로 은혜라는 말로 이걸 포장을 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관점을 바꾸면 이게 새롭게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요.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걸 어떻게 구분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복음에 말씀에 놀라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에 창조되었던 모습 죄가 아직 우리를 주관하지 못했을 때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가장 능력 있고 능력 있고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창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쉽고 가장 은혜로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우리가 를 넣고 싶어하는 게 우리가 라고도 안 합니다. 내가 라고 합니다. 좀 성공을 맛보고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으면 내가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아.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편안하고 더 합당한 열매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현대적인 의미에서 요즘에 불교적인 묵상이나 무소유 슬로우 라이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한 게 나오는데 이거는 명상이나 그냥 나를 비우는 하나님을 받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암호스 선은 바로 이 세 가지 내용을 모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다시 일장부터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회복된 모습은 무엇이냐면 회복은 너희들 이렇게 살아 해가지고 또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회복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회복된 모습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해서만 나올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이방 종교는 이런 얘기를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왜? 그들도 양심의 법으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는 하기 힘들죠. 오히려 거짓으로 가득한 이단들은 이 양심의 법까지도 하인맞아가지고 마음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함께 그룹화된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있죠. 그들은 양심에 비춰서도 너무나 이상한 방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가 타락하면 이단보다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가 없던 곳에 죄가 들어오면 더 타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가 더한 곳에 은혜를 버리면 그 죄가 더 만연함을 우리가 이 부분 또한 암호스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국가 블레스의 가사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적인 면에서도 방법적인 면에서도 결과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질당한 이스라엘 체질당한 교회입니다. 암호스서 9장 7절로 10절입니다. 여와의 말씀이냐 누가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당해서 블랙셀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기르해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었냐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인도하셨던 분도 아니고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인도하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보라주 여우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우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그래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니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라 여우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블레셋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진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진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집은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호응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이 헛수고인 것 같아요.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남겨진 자를 보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죄된 속성이 우리의 원죄가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이 죄의 열매가 우리를 자꾸 어느 쪽을 보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나 반대 방향을 보게 해요. 그래서 효과가 없어요. 이것은 따분해요. 이런 걸로는 교회가 유지 안 돼요. 이런 걸로는 가정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가운데 온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항상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보라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로 체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고 걸러내시는데 어떻게 걸러내시냐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질을 한다는 거예요. 체질을 한다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알국 중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알국만 있으면 체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나라에도 이 당시 이스라엘에도 알갱이가 있는가 하면 쭉정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거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인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제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의인인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동행하도록 허락한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그들이 우리가 알곡이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자들 이단들 교회 타락을 이끄는 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모든 죄에는 카레에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심판하신다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자들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 얘기하는 것을 막는 자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복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고 용서받지 못한 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태만한 것 또한 동일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세우셨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로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셨고 사도들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무엇을 안 할 때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때는 구속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때는 이 구속의 말씀을 태만히 여길 때는 이 구속의 말씀을 거부하고 막고 핍박할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증명하고 계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한 근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분명히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국률은 우리로 무엇을 깨닫게 하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함을 이 심판이 분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분명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온전히 멸하지 않으시는 왜 온전히 멸하지 않으세요? 남겨진 자를 두신 남겨진 자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한 사람. 그리고 청정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 두 가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체질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걸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에 이르는 죄인들은 누구이며 어떤 심판을 받게 되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사람. 심판이 없다는 것은 무엇과 동일한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 동전의 양면 같은 말이고 한 가지 의미 인데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구원은 있다면서 심판은 없다 그래요. 성립이 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고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사상이 오늘은 많은 부분을 유학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암호스 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아 서론이 1장에서 2장까지 말씀 본론이 3장에서 9장 6절 결론이 9장 7절 15절 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대로 김천수 목사님의 구조에서는 9장 10절까지 본문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선언되는 것이 연장선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는 한번 나누면서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의 다른 점이 있는지도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리더들 모였을 때 리더 모임에서 한번 나눠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그러네요. 이제 우리는 아모스서의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되었다. 결론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어떻게 구속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를 보여준다. 아모스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해 대하기 전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사랑 아모스는 유다 드구아 출신의 목동으로 북이스라엘을 방문한다. 이스라엘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이며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권력과 부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 독점되었고 대다수 국민들은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었다. 현대사회와 너무 비슷하죠. 건강한 사회란 경제적 변형의 관점에서 평가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란 경제적 변형의 관점에서는 평가될 수 없어요. 무엇으로 봐야 되면 도덕적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덕적 타락은 외형적 번영을 오래 지탱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무엇의 심판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면 번영을 주고 불순정하면 증보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급에서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스스로 파괴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부정직한 사냥이 도량령을 속이는 것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으며 잘못된 선민적 특권 사상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머스설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특권이 번영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나 그렇지만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울 수 선함과 악함이 더 자세하게 노출되고 그에 따른 상극과 심판이 더욱 분명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 먼저 매맞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것이 징계가 아니라니까요. 은혜라니까요.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된다. 심판의 순서는 교회부터 이다. 교회는 심판이 면제된 곳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가 과거에 아름다운 역사를 가졌다고 해서 현재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현신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과거에 주신 은혜에 기초하여 현재의 삶의 모습을 기도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대하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우리에게는 항상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사는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없으면 아예 이방사회로 나가게 되거나 잘못된 이단사상에 빠지게 되거나 타락으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청정하며 받아들이고 이웃에게는 정직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란 겁니다. 특히 궁핍한 자에게는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이며 잘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어떻게 은사를 주신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일을 평균케 하고 그 평균케 한 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르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것이 영원히 끊이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항상 도울 사람이 옆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를 나눌 사람이 항상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에서부터 현대까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적어드리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후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여 균등하게 하려 미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하므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옵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채우시면 우리로 나누게 하렴니요. 우리로 나눔 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들의 것으로 우리를 나눠져주게 하며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귀한 공동체가 되는 교회의 모습이 항상 이 모습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자만을 가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자랑만 하고 선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거룩성도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선민의 특권으로 인해 죄를 범해도 심판이 면제된다고 착각했어요. 이것이 교회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는 선민의 자제를 상징한 것이다. 그들도 이방인과 같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선민도 범죄하면 심판을 범하 선민의 원약은 폐기되지 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선민도 잘못을 범해는 알곡과 쭉정일 구별하듯이 체질하신다. 그러나 알곡은 하나도 버려지지 않도록 구별하여 새로운 역사에 합당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성도에게 징계는 징계는 있으나 무엇은 없다. 버림은 없다. 그러므로 징계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선민 성도에게 심판이 없다는 것은 헛된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말씀을 떠나 범죄하며 심판을 받는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것이다. 축복과 심판에 대한 약속은 동일하게 시행된다. 최악의 경우에 육신은 멸하고 영혼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신다. 그러므로 죄악을 저질러도 심판이 없다는 헛된 소망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살펴비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조경아입니다. 우리는 자녀들 영적 육적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가르쳐야 됩니다. 승리하는 사람 표현은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멈춰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배운다는 것은 이 말씀이 역사하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살 때 말썸 기준으로 살 때 그리고 이것은 사실 하나로 이어집니다. 이 전체는 하나로 이어져요. 그리고 말썸 기준으로 사는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말 그대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 요즘에 가정예배를 좀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예배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승리하는 삶이 주말마다 가정예배 폼을 두고 그 폼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예배를 드리는데 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삶을 이렇게 지금 학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이들에게 합당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합당한 질문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로서는 굉장히 짧은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 시간 너무 길면 안 된다. 말씀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온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제가 유치부부터 계속 교사를 청장년들까지 전부 맡아서 해봤는데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초반 아이들은 분명한 것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란 거예요. 말씀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이런 거 별로 안 따져요.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재미를 따지기 시작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후반부터 시작돼요. 이건 재미있어요 저건 재미없어요 이렇게 따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치부부터 꾸준히 말씀을 배우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애들은 예배 예배 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학교 초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예배로 예배와 함께 자란 아이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든 과정에서 이론이 없어요. 하지만 예배 외적인 내용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재미있는 걸 찾아서 떠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재미있는 것은 초등학교 중후반부터 중등부 초반까지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학업에 치이면서 어른들이 어떤 모습에 가장 힘들어 하고 어떤 모습에 가장 효과가 없냐면 말로만 전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로만 전해요. 삶에서 그 기준을 지키진 않아요. 우리들에게만 이런 기준을 얘기하고 어른들은 하나도 안해요. 이제 아이들이 이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등부 이후에 청년들까지 보면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말씀 전하는 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 어떤 얘기를 해봤자 영적 지도자들이 세상적인 면으로 세상에 있는 자들과 더 지혜롭게 세상적인 것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도둑놀심보예요. 나는 나는 그들처럼 공부도 안 하고 그들처럼 노력도 안 하고 그들처럼 살춄도 안 하면서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려고 그러고 레크리에이션 강사들보다 더 재밌어지려고 그러고 세상 경쟁 경영에 앞선 사람들보다 돈 더 잡아가려고 그래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건 뿌리지 않고 거두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민감하게 아는 게 아이들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의 리더가 되지 않고 다른 걸로 리더가 되려고 그랬을 때는 아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 필요가 느껴졌을 때 그 영적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찾아오고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박성현 목사님이 전해드린 1화 하나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회에 있어서 가셨대요. 동창회에 있어서 갔는데 철저한 불교신자인 친구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더래요. 박형 자네는 천국 가고 나는 극락가니 좋은 곳 가는 사람들끼리 같이 한자리 있고 다른 사람들은 종교 없는 사람들은 다른 데 앉게 합시다. 했더니 박형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자네가 보기에는 극락과 천국이 똑같아 보이지만 성경적인 기준에서는 천국만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그때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그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대요. 기독교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삶에 대한 그 의미를 찾고 싶어 했을 때는 누구를 찾아왔느냐는 겁니다. 바로 박열목사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 한마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면 돼요. 이 부분에 확신이 안 들면 다시 교육을 받기를 권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세우려고 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것은 나의 기준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트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마치겠습니다. 월요일날은 항상 강의가 길어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성취력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로 바르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와 참된 연합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 놀라운 구속사를 다음 세대로 계승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